안녕하세요. 파인일병원의 홍보대사 김경란입니다. 여러분 통합암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환우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통합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파인일병원의 김진목 병원장께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입니다. 영상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루타치온은 그루타메이트, 글리신, 시스테인이라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펩타이드 형태입니다. 간에서 해독 과정에 매우 중요한 효소로 작용하고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배곡주사라고 들어보셨죠? 미백효과가 뛰어나서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는 것이 바로 그루타치온 주사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루타치온이 만들어지지 않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루타치온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루타치온을 경고 복용하면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경구로 복용해도 체내 글루타치온치가 상승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경구 복용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경찰이 체류탄을 발사하면 시위대뿐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를 입는데 시민에게 방독면을 착용시킨다면 시민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백혈구가 암과 싸울 때 활성산소를 발사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시민들에게 방독면을 착용시키듯이 그루타치온이 항산화 작용을 발휘해서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정상세포의 부작용 그렇습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말초신경염으로 손발이 차고 시리고 아픈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에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가바펜테인이라는 약을 처방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없고 그루타치온지사, 물리치료, 침치료 등을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